히굴! 구독 버튼을 눌러줘! 에휴, 얼굴이 이게 뭐야? 저런, 밖에서 돌아온 친구들의 얼굴이 지저분해요. 뽀득뽀득 깨끗이 세수를 해볼까요? 물로 얼굴을 씻어주세요. 앗, 차가워! 비누로 얼굴에 거품을 내주세요. 물로 거품을 모두 닦아주세요.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주세요. 야호! 신난다! 우와, 세수를 한 친구들의 얼굴이 깨끗해졌어요. 헤헤, 내 피부는 소중하다구! 우와, 상쾌! 물로 얼굴을 씻어주세요. 으악! 비누로 얼굴에 거품을 내주세요. 물로 거품을 모두 닦아주세요. 물로 거품을 모두 닦아주세요. 신난다! 우와, 세수를 한 친구들의 얼굴이 깨끗해졌어요. 헤헤, 내 피부는 소중하다구! 으악! 상쾌! 으악! 배고파! 저런, 친구들이 배가 고픈가 봐요. 친구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여주세요. 친구에게 음식을 먹여주세요. 대학생들을 먹어줘요. 부위에 수자꾼에 거품을 먹여주세요. 저의 음식은yt temples이 되고요. 나는 방송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전하게 생각내요. 너무 애매AD에 소중한 느낌이지만 나는요, 그런지 안전하게 생각내주세요. 이것은 음식은 영역에 필요한 음식, 암압도끈잉 암쌀박 암수부근잉 암기약근잉 우와! 맛있어! 우와! 맛있게 잘 먹었다! 행복해! 배가 부르자 친구들의 마음도 덩달아 행복해졌답니다. 친구에게 음식을 먹여주세요. 밥볶음탕 버섯볶음 돈가스 쌀밥 된장국 떡두기 우와! 맛있어! 우와! 맛있게 잘 먹었다! 행복해! 배가 부르자 친구들의 마음도 덩달아 행복해졌답니다. 배가 부르자 따스한 아침 자동차 친구들이 일어날 시간이에요. 음... 아... 난 아직 졸린데... 조금만 더 자면 안 돼요? 으아... 배를 눌러주세요. 간지럼을 펴서 친구들을 깨워주세요. 자동차 친구들을 파고르기를 바라봐요. 흐 awful 얀 헉 헉 헉 헉 친구들이 모두 잠에서 깨어났어요 하루를 힘차게 시작해볼까? 오늘은 뭘 하고 놀까? 벨을 눌러주세요 간지럼을 펴서 친구들을 깨워주세요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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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이 모두 잠에서 깨어났어요 하루를 힘차게 시작해볼까? 오늘은 뭘 하고 놀까? 아,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 이러다 쓰러지겠어 지친 친구들에게 연료를 충전해주세요 자동차를 알맞은 위치로 옮겨주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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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의 연료를 가득 채워주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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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난다 자동차를 알맞은 위치로 옮겨주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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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난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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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신난다! 우와, 친구들의 몸에 힘이 철철 넘치네요. 야호, 이제 청소를 시작해볼까? 신난다! 하하하